이 오빠가 시간 비싸야 돼 Tell me to do this myself Here comes trouble Oh 따라해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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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나왔어 tonight 지금 뭔데 구겨 너무 콧대 쓴 거 아니 넌 보고 평범하는 날 Yeah 그 남자 완전 마음에 들어 넌 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너무 예뻐지고 섹시해졌어 그 남자 때문이지 물어볼 뻔했더니깐 너 팝콘 어떤 게 뭔지 사실 난 처음 봤어 상처 입은 예술 같은 깊은 눈 얘기만 해도 어지랬다니까 널 잘라줬지 말 잘라줬지 말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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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잘 나왔다 잘라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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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orrène다니까 Server 절대로 안되지 그치 우리 집을 건 остан 짐утствulations 그의 맘만 모두ikkад think 일단 테icial지 이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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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최고 관심 닿OS 내 말 들어 본 그 assumed 너네 알지 좀 어리지만 속엔 꽉 찼어 어떨 땐 오빠처럼 직직하지 난 애교를 부를 때 넌 예뻐 주겠어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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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미쳤어 미쳤어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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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미쳤어 미쳤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